미니어 페터급 챔피언 한국의 김지원 선수대 도전자 필리핀국의 루디 카시카스 선수와의 동급 타이틀 매치 15회전이 국제권투연맹 및 사단법인 한국권투연의 경기 규칙에 의거 거행됨을 선언한 1986년 6월 1일 사단법인 한국권투연의 회장 정남 정남 회장의 대회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그 잠시 후에는 IBF 주니어 페터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김지원 선수와 도전자인 루디 카시카스 선수와의 15회전 경기가 벌어지겠습니다. 지금 잠시 후에 경기가 벌어지겠는데 카시카스 선수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에 왔어요. 두 번째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훈 선수와 격돌을 했고 이번에 두 번째는 세계 타이틀 매치에 도전자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명 선수가 세계 2위에 있던 이승훈 선수를 물리침으로써 세계 랭킹 상위의 랭크가 됐고 또 이런 행운을 잡지 않았어요? 네. 상당히 지금 만나보니까 아주 상위가 충청돼 있어요. 이 경기 룰미팅에서 합의된 사항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우선 쿨업은 우리나라 국산 쿨업 6원수를 착용했고요. 6라운드까지 우연한 볼티나 상처가 났을 때에는 무판정 시합이 되겠습니다. 네. 김지원 선수에게 심정구 씨가 경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거죠? 화환과 경려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계속 가시죠. 상처가 주목 가격에 의한 상처가 아닐 때는 시합이 노트에 불가능할 때는 그때까지 그라운드 현재에서 판명으로 승패를 가늠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주심은 우리나라의 한천이시, 부심은 필리핀의 리오카리자, 그리고 미국의 허버트민, 우리나라의 유한수, 이렇게 네 사람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심은 채점을 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부심 세 사람만이 채점을 하고 주심은 경기 운영만 맞습니다. 네. 김지원 선수가 그 카시카스 선수에게 자기가 받은 꽃다발 하나를 갖다 전해주면서 격렬을 했습니다. 카시카스 선수는 그 베르나 선수가 김지원에게 4회 개월호 2차 방어회 때 그 무너지지 않았어요? 네. 그 필리핀 그리고 서성인에게 하고 시합하는 필리핀을 예의검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한다고 그래요. 15회전 시합 양선수가 소개됩니다. 홍콩의 세계지국관 소속 55kg 250kg IBF 주녀 패드급 챔피언 김지원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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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보는 심판이에요 예 박정팔이 그 미국 원정 때 강화의 언더 침판 허버 터민 부심은 미국의 허버 터민 네 허버 터민 씨가 소개됐습니다 한국 계절이 분이요는 하와이에 버전하고 있는 분인데 그 다음에 대어 카리자 필리핀 한철이 주심이 소개되었습니다 네 네 허버 터민 씨는 그 김연치 씨가 그 필리핀에 원정해서 주니아 라이트급 피라칸포 학부 시합할 때 주심을 맡았던 분입니다 네 우리나라 겨포 분이죠 네 자 이제 15회전 15회전 경기 1회전 특공이 울렸습니다 IBF 전혀 패덕업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김주원 선수와 도전자인 로디 하시카스 선수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그 어떤 그 세계 타이틀 매치보다도 관심이 집중된 그런 그 경기입니다 예 카시카스 선수가 아주 강력한 도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주원 선수가 그 8개월 만에 링에 올라갔기 때문에 링 컨디션을 어떻게 잡느냐가 조금 방건이겠어요 네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주원은 그 아주 그 두뇌는 그 영리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IQ128이 되는 말이 들립니다 네 서서히 거리를 좁혀 들어가는 김주원입니다 두 선수가 다 왼손잡이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겠습니다 싸우기는 네 김주원 선수는 그 무패 기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무승부라는 게 그 만이다 먼저 가서 두 번 무승부 된 건데요 네 이 영은 상당히 이 완사에서 시합을 했다고 그래요 네 아주 그 신중하게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선수도 이 카시카스 선수와 제격도를 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승훈 선수도 그 3가운데 오른손 푹에 걸려가지고 큰 다운을 당했죠 네 불의의 일격을 당해가지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하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는데 김주원 선수 아우 한 투 네 이렇게 그 미스 브로테 큰 미스 브로에서 이게 거점이 들어갈 때 아주 놓치지 않고 카시카스 선수가 훈련해서 일단 그 김주원 선수가 다운을 당했네요 네 주먹이 있습니다 네 당심은 금물입니다 네 다시 박수입니다 네 손을 위하자 카바링을 깊게 해야죠 네 크게 허치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는 카시카스 아주 역시 그 실력이 있는 그런 거 도전자입니다 다시 라이트로 견제하고는 김지원 일단 심리적으로는 김지원이 또 위축이 되겠습니다 김지원이 지금 노카버 아닙니까 네 위험합니다 지금 네 위험합니다 지금 받아칠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네 우선 발을 사용해 가지고 사정거리 밖에 나가서 숨을 돌린 다음에 좀비를 해야죠 네 오기로 맞서다가는 변당하죠 네 밀고 들어오면 카시카스 다운을 당했으니까 다운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너무 욕심을 내다가는 오기를 부린다든지 않으면 또 구리의 일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밀고 들어오는 다시 갔습니다 네 아주 초대쪽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김지원 선수는 7개월에 윙에 올라가는 게 걱정되는 말씀을 하겠는데 네 1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인천입니다 김지원 선수가 역습을 당해서 뒤로 엉덩방을 찢는 모습입니다 네 정확한 스트레이트에 걸렸어요 네 그렇게 네 소개를 걸렸습니다 네 미스브로우가 났을 때 아주 잔츠를 잘 포착하는 그 카시카스 선수였습니다 네 카시카스가 그 7패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약잡아보고 지금 노 마크 노 카바링으로 덤벼다가 그렇게 다 했어요 네 네 김지원 선수의 코에서 우리가 선생님 그럽니다 네 카시카스 선수고 뭐 7패 가운데는 그 3패가 있습니다 네 네 턱이 약한 배가 있으니까 김지원도 지금 잘 보고 하나 맞히면 또 다운 빠질 수 있죠 네 받아치는 김지원 밀고 들어오는 카시카스 김지원은 라이트 받았습니다 까모리 까모리입니다 돌아가다가 라이트 받았습니다 네 충격받았습니다 자 장군 몽곤입니다 다시 그러나 무모하게 돌아가 만납니다 김지원 다시 레프트 터림이 뛰었습니다 김지원 잘 싸웁니다 레프트 비틀거리는 카시카스 자 카시카스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받았습니다 네 지금 발이 움직이지 못해요 정확하게 가져오래야죠 김지원이 네 넘어서들어도 안됩니다 김지원이 과정으로 다시 비틀거립니다 랭봉 포부는 김지원입니다 김지원의 랭봉 다운됩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고라이블레인은 다시 어서 다운됩니다 자 역전 케어 승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냉봉을 뽑는 김지원입니다 잘 싸우는 김지원 주심 하철씨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못 일어나는군요 너무 많이 맞았어요 꼬마 아웃 쏙쾌합니다 전광석화와 같이 뒤주어지고 말았습니다 김지원 선수가 1회에 다운을 당할 땐 불안한 스타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지원 선수가 2분 45초 아주 통평한 역전 케어를 시켰는데 라이트 2회에 들면서 이상하게 라이트의 레프트 짧게 맞았어요 그것이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두 번째 다운되는 거죠 이때는 더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자기 코너에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무차별가격을 당했습니다 심지원 선수가 불안한 말이죠 네 하여튼 조언만의 몸이 올라가서 조금 불안한 감은 있었습니다마는 연속 6개월을 장식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풀어전안 해가지고 처음에는 8연속 판정승으로 갈 때는 아마추어 때를 벗지 못했다 이 선수는 아마추어 스타일이니까 인기가 없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팬으로부터 외면 다 했었는데 네, 김지원 선수에게 챔피언 인정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9부부터 김지원 선수는 동양 타이틀 6월 1일 인천에서 거행된 루디 카시카스 선수와의 IBF 주니어 배다급 타이틀전에서 승리하였으므로 챔피언임을 인정함 사당법인 한국권투연의 회장 정남 한국권투연의 정남 회장으로부터 챔피언 인정서가 주어졌습니다 김지원 선수에게 챔피언 배틀을 정남 회장에 매주고 있습니다 그 1회전에서 처음 다운을 당할 때는 아주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불안했습니다 한 8개월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고 해서 링의 감각을 잃지 않았나 했는데 2회에 통편 역전 태우승을 연출해냈습니다 김지원 선수 네, 갖고 오는 드라마입니다 네 정말 불륜왕에 잘 싸웠습니다 네, 김지원 선수의 누나의 모습이죠? 김지숙 씨요? 네, 다운이 될 때는 자리를 피했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다시 그 윙하그룹 역전 태우승을 시키는 것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준다 하이! 네 네 이제 김지원 선수에게 트로피가 주어졌습니다 양원석 감독관 네 정남 회장 아주 그 대견한 표정으로 이제 그 김지원 선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원 챔피언은 그 주석 1위로부터 10회 챔피언이 될 때 배우고 2차 방원 때 배로나 2차 방원 때 2차 방원 2차 방원